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24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썸님 아 딱 봐도 9% 둘둘이죠 어 수공이 140만인거 보아 어 약간의 유니온과 AD 공식이 좀 섞여있지 않을까를 한번 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이 없어졌군요 아 6% 9% 6에 40 6% 피방무기 도미네이터 피방무기 아 9%에 51 5에 39% 15% 68 6 4 24 9%에 AD 공식 76에 공식 64 24 78에 56 4에 74 추 5 9%에 AD 공식 아 50 추 5에 05 6 38 5 7 91 아 굿 AD 공식 AD 공식 AD 공식 아 예상한대로군요 9%에 AD 공식 94 추 5 아 페러드 9лен 아 페어리아스 9%에 AD 공식ший에 완작되어 있고요 6% 6% 방무30에 공식 연경 6% 어.. 유니온은 1693 기본적인 링크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케이 한번 연결 통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outsider 여보세요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이게 보스가难а loh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보스가 좀 힘듭니다 아.. 보스가 힘드십니까 네 셈 bring 셈 bring 아, 보스가 힘드시면 아이템을 맞추셔야죠 얼마정도 해야될까요? 최소 컬스로 아, 어디 보스를 가고싶으신겁니까?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베란다에서 아직 얘기 못하십니까? 카벨까지 카벨까지 보고있습니다 아, 카벨만 잡으면 되겠습니까? 네 그렇다면 아, 젠팩업으로 하시구요 아직 부족한가요? 그 정도면? 아, 젠팩업이 기본적으로 40레벨이 되어야지 방무 20%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, 그렇군요 아, 네네 그렇습니다 젠팩업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여유로운 컷을 원하시는거 아니시죠? 네, 그냥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링크하고 유니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그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? 링크 링크 아, 바꿀 것만 좀 빼주시면 제가 한번 아, 아, 바꿀거에요 일단 방 없고 조금 바꿔야될 것 같긴 한데 아, 아 그, 그래도 신발처럼 만드시는게 좋긴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발 추억 아시지요 네 아, 웬만하면 또 에디 두 줄을 좀 섞어주시는게 좋긴합니다 한 줄보다는 네 정말 못하겠다 싶으면은 에픽 한 줄이라도 가능하시겠습니까? 해볼게요 한번 레어 말고 에픽으로요 차라리 제가 그게 현질 한번도 안하는 캐릭이라 아, 환불 돌려서 띄우신거 아닙니까? 그쵸? 네 아,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레어 한 줄보다는 에픽 한 줄을 해서 미래를 좀 도야 미래를 좀 보시는게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아,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조무기를 빨리 바꾸시겠 보조가 영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, 아, 더 궁금한건 없으십니까? 한 링크? 링크는 그정도면 될까요? 아, 링크 더 있으면 좋지요 있으면 좋은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어, 여기서 섞을 수 있으시는게 제로 있으면 또 방무가 늘어나지요 아 제로가 한 방무 몇 푸정도 거의서 지금 몇 푸 15%였나요 제로가? 10%인가? 10%인거 같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 또, 또, 또 링크 더 있습니다 네 어, 링크 뭐가 있지요? 아, 지금 에바는 이 링크 아, 에바는 경험시 링크고 보스를 잡기 위해서는 제로고 그 다음에 아크 없으시죠? 아, 무아 그거 필요하구나 어, 카데나가 없는건가요? 카데나 네, 카데나도 없어요 키네시스 키울게 많네요 아,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유니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더 세지지 않겠습니까?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, 수고하셨 수고하셨 저 원래 네네 원래 써보는 스카니아예요 지금 하고 있는게 아, 근데 왜 일로 가셨습니까? 그것도, 그것도 재밌어서 아, 그렇습니까? 아, 알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아,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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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